영등포구보건소가 12월 찾아가는 조기침해 선별검진을 시행합니다. 침해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침해 조기 발견으로 노년기에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60세 이상 지역 주민,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2월 7일 신동아 아파트 경로당, 14일 현대 3차 아파트 경로당, 21일 대림 코오롱 아파트 경로당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검진이 실시되며 보건소에서도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